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가고있거든? 가고있어? 네 또 뭔 드림칠려고 하는데 지금 뭔가 생각이 안나갔구만 어 안나왔어요 어 뭔가 대답이 껄쩍쩍쩍한거 본께 어 뭔가 칠라 그랬는데 어 타이밍을 놓친거 같애 그 목소리 녹음해놓고 싶은 사람도 녹음해놔 지금 빨리 어 언제 또 들을지 모른께 빨리 지금 빨리 휴대폰 하나 남는거 있으면 녹음버튼 눌러가지고 지금 빨리 목소리 녹음해놔 그래갖고 갠소해 어 너 기실한테 한번 센팅맞아보냐? 코가 희어그러가냐? 한 명 가까이 여기 코 희어그러가면 어디 센팅맞았냐? 코 센팅맞아그러가면 센팅 전라도말로 센팅 꼬잡았다 아하 으발이여 노치님 반가워요 아따 뭐지 또 입자를 또 넣으면 또 어색해 안그래도 지금 다 밀어버려가지고 오세같애 어 말하자마자 저 주댁이 나간 지금 한 백마리 나와봤다 옆에 있었음은 저 지금 고락네 아우지처럼 전나이 났을것인데 바로 있을게 좋다 아 나 진짜 아 나 빵 터졌네 어? 나 빵 터졌네 아니 원래 내가 전화를 여러번 안한디 전화 아까 전화한게 전화 안받더라고 또 전화한게 전화 안받어 방금 한지를 몰랐지 아따 또 이렇게 또 환영해준게 좋네 아뇨 너 밝을때 좀 많이 울지마라 죽으면 안내해 너 지금 고생해버렸냐 많이 고생했었구만 아따 그쪽은 저의 안내고 너한테는 어리네 아따 저 광대께봐봐 아따 저의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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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너 아직도 정글이고 다이냐 아 아따 안하면 화잘하단 말이지 오늘 맨도 안했냐? 턱 밑에가 좀 시컴시컴하다 맨도에서 오늘 하는 날이요 하는 날이요? 조명 왔다 땀 찬거 오늘 어디? 불알? 불알 또 안일 때 복숭아 벽까지 내려가오르겄다 저거 내가 불알 껍질을 막고 하잖아 완전히 그 소가죽이잖아 격나게 늘어나고 복숭아 벽까지 흘러내릴겄어 저거 아 더러워 채워 일반 사람들 쫄사각을 입으면 허벅지에 타이트해지잖아 쫄사각을 입어도 그 사각만 쓰거든 옆으로 지금 흘러내렸어 바지 옆으로 해갖고 채우라니까 뒤에 저거 흙이갖고 뭐냐 저거 야광 있는거 이거? 아 이거 그거 누구야 그거 옷 각설이요 각설이요? 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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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워 우지마라니까 조절도 해 우지마 야 너 귀에다가 뭐냐? 이거 갈비뼈를 찍어서 하냐? 뭐라고 이거라고 빼따기 같은거 비어싱이요 비어싱이요 비어싱이라니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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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는걸까 하하 하하 아 이거 주름 미치겠네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주름이 잡히지 하하 하하 이거 원래 이런 맨상이 아닌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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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 하하 나 또 이렇게 또 치웠다고 또 이렇게 반갑게 막아줘줘주고 또 이렇게 후원도 우리 과거한 희릴주고 오미 동생입니다. 아들아 아프지 말고 알았죠잉? 나한테는 할 말 없어? 어? 나한테는 할 말 없어 니한테야? 어 나 지금 멀리 왔는데 빨리 한마디만 해줘 힘내라고 어 그 우선 눈 좀 풀고 어 어 눈물 좀 풀어 아 아따 눈에 막 눈물 좀 풀어 어 어 그래 있구나 너도 어 나 혼자 너 나 없이 혼자 이렇게 아따 씨 아따 생각 안 나고 그래 아니 그냥 장난을 가니 드리블 칠랑 하지 말고 그냥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진지하게 얘기할려 했는데 니 홀로가 없게는 생각이 안 나고 딱 백취장 래어봤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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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그냥 통화로 얘기하자 니 얼굴로만 그 생각이 안나왔어요? 알았어 알았어 어 어 알았어 애님 내가 전화할게 애님 아 예 형님은 이들 나중에 뵈요 하하하 Malaysian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과작 тяafa 구독! 좋아요!! 알동 Sana 감사드려요 오